맥시아 정 lleva 아무래도 나를 뚫고 정입 여행 넌 이렇게 꽉 쫄어요 이렇게 꽉 쫓는데 너무 꽉 조우면 여유가 있었고 내가 이걸로 운영을 할까? 너무 그러니까 좀 짧게 하지마 됐지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솔직히 좀 되게 모델 잘하고 멋진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 버릴래? 어디에 버리지? 귀찮아 귀찮아 잘 있었다 쟤네 파타야 땄어 어떻게 됐지? 파타야의 나무는 이건 뭔데? 야자 이게 코코넛이구나 근데 코코넛이 색깔이 왜 저렇지? 수분이 없나? 코코넛이 원래 저렇지 않은데 뭐해? 올라가래? 올라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올라갈 방법이 없어 이게 지금 나무 표면도 매끄럽고 그냥 너무 일자라서 어떻게 올라가서 땄어? 우리 코코넛이 아니라 코코넛이 파파야 일단 조금만 따서 먹자 그냥 그렇지 우리 장이 없어서 뭘 하나 먹자 하나 먹자 어 올라오고 싶어 야 은정이가 승부여기 있더라고 어 올라오고 싶어 어 올라오고 싶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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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근데 당근이 좀 있다 어 무 그냥 뭔데, 진짜로? 맛있지? 그런데 맛있다. 그치? 단분이 약간 있어. 우리가 상상하다 물론 단맛 뭐 이런 건 아닌데 일단 배고플 때는 맛있다, 야. 이번에도 먹으니까 좀 배가 찬나. 그치? 코만 가면 있다. 근데 저거는 못 갈 것 같은데, 코만? 사다리 없나, 사다리? 차라리 사다리를 만드는 게 빠를 수도 있어. 네. 네. 팀원들한테 미안하네, 지금. 네, 네. 네.